성동구가 향후 20년간 펼칠 도시개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왕십리, 삼표레미콘 부지 등 성동구 관내 4대 핵심 공간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현 성동구 총사가 자리잡고 있는 왕십리역 일대. 이곳에는 구청원 물론 부의회, 교육지원청, 경찰서가 밀집해 있습니다. 구는 이런 행정시설을 분산시키고 일대를 상업 업무지구로 고밀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왕십리역에는 GTX 신호선이 추가될 예정으로 성동경찰서 이전이 현실화되면 일대 지상에는 초고층 건물과 지하에는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조성될 전망입니다. 행정시설은 두 곳으로 나누어 옮긴다는 전략입니다. 현 행당동 소월 아토홀 부지에 새로운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성동구청과 성동구의회, 경찰서가 토지교환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도서관, 소월 아토홀 등은 현 독수고 부지로 옮겨 교육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전이 진행 중인 삼피어레미콘 성수공장 부지에는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서울숲과 수변을 연결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합니다. 왕심리 일대는 비즈니스 타운으로 만들어서 고밀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게 있고요. 또 서울숲 일대는 삼표부지를 계기로 하여 문화관광타운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동구가 주거중심의 취약한 구조였다면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구는 성동구를 왕심리의 광역, 성수지역 등 5개 거점으로 나눠 거점별 비전을 설정해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